지난 1일 오후 4시 10분쯤 일본 도야마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7이 넘는 지진으로 동해안 지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지난 1일 밤사이 해수면이 80cm 넘게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2일 오전부터는 다소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연결해 이번 지진 여파와 앞으로의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김명수 지진전문분석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1일 일본의 지진 발생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동해안 지역의 해수면 상승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어제 지금 묵호 같은 경우 18시 06분경에는 한 67cm였는데요. 20시 35분경에 최대 85cm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후포 같은 경우는 20시 42분경에 66cm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50cm 미만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여진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데요. 앞으로 추가 지진 여부는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상 지진 예지라는 것은 사실상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인데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 과거에 7점대 지진이 나오고 더 큰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간혹 있었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더 큰 지진 발생 가능성은 여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24시간 항상 전 세계 그리고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에서 추가적으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해서 지진 해일이 국내 동해에 도착을 한다고 치면 기상청에서 사전에 미리 지진 해일 주의보나 지진 해일 경보를 발령하기 때문에 상황을 잘 듣고 있다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상청 김명수 지진 전문 분석관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